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넘쳐별로 무반주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삼아서 풀곡으로 하긴 힘들고 지금 노래 두곡 세곡하고 연습 말미에 하는 거니까 흠 흠 어느 끈 멈춰질 그 거리에 그대 다 찢겨져 버린 사이 더 키워봐도 다시 그대의 우 그때로 그 그대로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배인 이 상처가 깊어 나을 수 없으니 떠나가요 아 지금 가래가 너무 끼는데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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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felt 그대 고s towns 그대 industry 4 와 이거 빡세다. 더 할 게 없어서 이게 잘 안된다. 그때때에 흔적을 그리워하는 일만이 더 할 게 없어서 무력해져가는 내가 싫어 와 진짜 빡세다. 아 이게 아닌데 진성틱하게 하려고 노력 진짜 하는 건데 그대를 보내기 싫지만 보내기 싫지만 할 때 거기서 음이 하나 몇 개 플랜 났다. 그대를 보내기 싫지만 성대가 지쳐가지고 지금 한 시간 계속 연습하다가 하려니까 죽겠네요. 다 지껴져 다 지껴져 버린 지껴져 버린 지껴져 버린 사이 아 여기서 못 할 것 같은데 다 지껴져 버린 다 지껴져 버린 더 키워 봐도 키워 봐도 다 이상하다 더 키워봐도 다시 그때의 모든 아 그때의 우리 그리 아 까먹었다 그때의 모든 그리 먼저 모든 모든 되돌려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배인 이 상처가 깊어 아 안 된다 잘 아 힘 아 개 힘드네 진짜 지치니까 내일 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고 있는데 다 찢겨져 껴져 버린 사이 더 키워 키워봐도 키워봐도 다시 그 그때의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배인 아 날카롭게 이거 진짜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자 한 번씩 딱 세다 아 애가 문을 열고 아 짜증나네 되돌려 놓을 수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배인 아 여기 이거 진짜 힘들다 아 힘들어 그만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내일 쉬겠습니다 내일 내일 2월 며칠이야 내일 내일은 2월 17일 일요일 하루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